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바로 레디! 라처 근데 푹... 라처가 푹... 푹패 루키 마스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학교 가면... 세컨 아이디 없나? 라처? 라처는 학교 가면 세컨 아이디로 푹패 가입시켜야겠는데... 다른 아이디로... 팬테로 встреч해 주신 분들에게 제니스 키보드가 있습니다. 여기 잘 달리는데... 오 라쳐 더 붙어볼까 오오 라쳐 야 라쳐 보소 라쳐는 이 맵은 잘해 이 맵은 부패급이야 이 맵 37초 99야 한 7초 99 아이고 오 배타 빠른데 오 라쳐 좋은데 오오 연습 많이 했네 라쳐 연습 많이 했네 라쳐 이래 놓고 저기서 빠지면 기꿀잼 오 많이 늘었다 라쳐 야 배가 빠졌네 그러게 이야 병만 살리구 좀 보고 에이 감사합니다 지콩님 고마워요 로이 우와 좋은데 라쳐 라인이 많이 늘었다 이야 이야 베타보소 49 좋아 와 라츠 연습 많이 했네 이야 39 이야 합격 오케이 2차텟 오늘 봐줘야겠다 저녁에 자 아프패 루키 마스터 라츠 캐리 테스트 갑니다 방장 넘기고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세대미라야 형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2등까지 왔다 라츠 몇 등이야 아이고 7등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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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츠 6점 라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와 빡세네 라츠 총점은 6점이네요 이렇게 해서 라츠 캐리도 라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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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